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탈북민을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기아성 전국장로협의회가 세계탈북여성지원연합과 함께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여의도순보음교회 마포 이대교구와 탈북민 등 5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가해 김장김치 천포계를 담갔습니다. 기아성 전장협 측은 탈북민 가정 천가구에 김치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성 이영훈 대표총회장은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니라 365일 많은 섬김의 행사를 통해 탈북민들에게 예수의 사랑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